칼패스가 있어. 샐러드, 소스, 글러브. 글러브, 글러브, 글러브. 제이슨, 주저. 이때 잠깐 에어 빠지라고 했죠? 나와주세요. 이때. 파이팅! 다시 한 번 투입됩니다, 예. 고기를 자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놔주면 기름이 반대로 끓일 일이 없어요.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에 미리 세팅을 해주시면 바로 나갈 수 있어요. 오, 맛있겠다, 이거.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여기는 진짜 호흡이에요.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은 요리에 집중할 수 있게. 알겠습니다.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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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고기는 8개, 고기는 8개. 와, 이제는 뭐. 보조 역할을 해주셔야죠. 어, 예.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으셔가지고. 아, 알겠습니다. 이렇게 귀여워. 아 샐러드 어 샐러드 하셨었죠 예 네 플레이팅이 중요한데 아 참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신기한 여기 둘째는 똑같이 만들어야지 빨리 빨리 계속 줍니다 예 네 지지 않고 짜여야 이게 긴장을 넣었어요 그래도 이제 모양을 잘 잡아요 되게 나와요 으 으 으 35 아 뿌듯하다 뿌듯해 위아래 호흡이 아주 중요하네요 네 아 이건 드실 줄 아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누가 저렇게 했을까 쌈부나라고 정말 맛있게 먹어요 김치까지 넣고 왜 맛있으면 끄덕여질까요? 어머 진짜 신기하다 어우 전촌 오시네 이제 이게 1분 돼 있는 거지 크리스 맞죠? 네 하나 더 아 다섯 개 아 이때부터 정신없더라고요 오케스트레 주의자 같아 진짜 와 와 경원여 씨가 지난번에는 약간 튀었었는데 이제는 진짜 정치군같이 잘 용화가 됐네요 근데 이제 뭔가 시간을 기다리는 여기까지인들이 있어요 여기가 일단 되게 크고요 작은 광역 되게 뜯없죠 어우 주거리 바꿔야겠네 어우 좋다 좋다 턱턱해서 예 턱턱 아 오케이 빨리 빨리 살살해야죠 턱턱해서 턱턱 오케이죠 뭐 그 와중에도 참 쩍쩍한 건 손님들이 기다리니까 네 턱턱 결합 2개 필요해요 오케이 아아아아 뭐야 빠졌어 아아 괜찮지 마세요 네 괜찮지 마세요 괜찮지 마세요 네 괜찮지 마세요 네 질책보다는 격려를 네 아 바쁘다 아 정말 바쁘더라고요 저럴 때는 이제 뭐 카메라 돌아가는 게 뭐 의식이 안 되겠어요 아 뭐 의식할 시간 전혀 없죠 네네네 제가 한 게 곧바로 그냥 식당에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어우 이제 뭐 짝사리도 작고 이제 좀 여유있게 한 손 돌리네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아 나쁘지 않았어요 아 나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.